인류의 건강을 위해 탄생되어진 기술 기술이 만들어내는 인류의 행복 인류의 행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가치창조 인간 삶의 가치를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의 행복과 삶의 가치창조를 이룩하는 기업 주식회사 우영 메디칼입니다 인류의 건강을 소중히 어기는 기업인 저희 주식회사 우영 메디칼은 물리적 의약품 주입기와 전자식 의약품 주입기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 생산하는 의료기기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1996년 설립 이래 현재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생산된 아큐퓨저 시리즈와 아큐메이트 시리즈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아 C, FDA 등록 및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어 세계 최고의 인퓨전 테라피용 정밀 펌프 제조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술 개발과 하나의 사소한 오류도 허용하지 않는 품질 향상만이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음을 알기에 저희 우영 메디칼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영 메디칼이 생산하는 아큐퓨저, 아큐퓨저 플러스, 그리고 아큐메이트 시리즈는 정밀한 약물 주입이 필요한 수술 후 급, 만성통증 및 화학적 치료요법을 요하는 환자를 위한 의약품 주입 전문 의료기기입니다 아큐퓨저는 아큐퓨저 시리즈의 기본 모델이며 경량의 무게로서 의약품 주입이 가능한 일회용 기구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한 용량의 지속적 주입이 가능하며 실리콘의 탄석을 가진 약물 저장부와 유속 조절부에 의해 정확한 약물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수술 후에 급성통증은 물론 만성, 암성통증 조절 및 정밀성을 요하는 뇌외과계의 약물 치료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별도의 전기장치나 기구가 필요치 않아 간편한 휴대성과 편리한 활동성을 제공하고 60에서 600ml까지의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며 시간당 0.5에서 250ml까지의 정확한 유속을 갖고 있습니다 아큐퓨저 셀렉토스는 3단 조절레버가 설치돼 있어 하나의 의약품 주입 펌프를 이용하여 통증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유속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큐퓨저 바리콘은 4개의 채널 스위치를 통해 15가지 유속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사용자의 통증에 따라 광범위한 유속을 제공하며 잠금키를 이용하여 유속 조절에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아큐퓨저의 볼러스를 추가한 아큐퓨저 플러스 시리즈는 아큐퓨저 플러스, 이즈볼러스, 옴니버스의 3가지 제품군으로 분류됩니다 아큐퓨저의 볼러스가 추가된 아큐퓨저 플러스, 대용량 볼러스가 추가된 이즈볼러스 아큐퓨저 셀렉터스와 이즈볼러스의 특장점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아큐퓨저 옴니버스는 지속 주입 용량을 3가지 유속과 오픈모드로 전환하여 통증 정도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며 대용량 볼러스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통증 상태에 따라 추가 주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100에서 600ml의 아큐퓨저 용량과 더불어 2에서 5ml까지의 추가 볼러스 주입이 가능하며 최대 24ml의 유속과 최대 60분의 잠금 시간을 가져 정밀하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여 경막 외를 통한 통증 치료나 부위 통증 치료 시 카테터를 적용하는 경우 또는 수술 부위에 직접 통증 치료를 할 경우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아큐메이트 1100은 전자식 휴대용 PCA 펌프로서 급성, 만성, 암성 등의 통증 조절과 항암요법의 정밀한 약물 주입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전자식 제품으로서 사용이 간편하고 정확하고 안전하여 병원 및 가정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다주입 방지, 정확한 유속, 이상 발생 시 경보 발생 등에 다양한 안전성을 제공하며 4단계의 유속 설정 기능, 명확한 취인성, 편리한 장착성과 구동성, 볼러스 버튼을 이용한 자가 추입 기능 등의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유속은 물론 세밀한 유속의 설정과 정확성, PC 링크를 통한 데이터 분석 기능 등의 정밀한 제품 성능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우영 메디칼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우영 메디칼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은 본사의 클린 시스템화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 제품 생산으로 불량률, 재료를 목표로 하는 저희 우영 메디칼은 사소한 실수 하나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함을 알기에 재료 입구에서부터 완조립의 단계까지 정밀한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완료된 제품은 정밀검사와 멸균 작업에 최종 공정을 거쳐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는 저희 우영 메디칼의 책임 생산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란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저희 우영 메디칼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만족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개선으로 세계적 의료기부로 성장하는 우영 메디칼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기업을 향한 우영 메디칼